자 마지막 단계 최고의 전성기를 떠올려라 메이저리그 존 스몰츠도 극심한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에 시달렸는데 자신의 월드 시리즈 우승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완벽하게 치료했대 완벽하게 피칭했던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그 영상을 네 머릿속에 새겨 그리고 공을 던질 때마다 그 영상이 자동적으로 네 머릿속에서 재생되게 만드는 거지 자 여기 2016년 9월 21일 경기 영상이 있어 바로 네가 처음으로 한 시즌 최다 세이브 48세이브 신기록을 달성하는 기억하지? 쟤가 쟤가 우리 그날을 떠올려보자 어? 우린 지금 2016년 9월 21일 그날로 간다 블레이먼 들지마 응? 나 이날 지호랑 헤어졌어 이날 기억이 아직도 생색해 2016년 9월 21일 미안해 미안해 지호 생일 다음날 지호 생일도 까먹고 미친듯이 내 생각만 할 때야 하... 개새끼가 믿고 있었는데 하... 하... 하...